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네 오늘은 2019년 벌써 6월 둘째 날이네요 6월 2일 일요일 운세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해년 기사월 아직 기사월이죠 네 경호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셔서요 다시 쓰는 방향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미리 적는 건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청간에 경금이 지금 떴죠 그리고 지금이 무슨 달입니까 저는 항상 월과 일을 함께 봅니다 네 기사월입니다 기사월 기사월에서도 현재 무, 경, 병, 병화가 현재 호령을 하고 있는 달이죠 아직 뜨겁습니다 뜨겁고요 현재 청간은 뭐가 지금 떴나요 경금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정인이 떴어요 그리고 지금 차례대로 쭉 보면 올해는 경금 입장에서 식신이 되고 얘는 칠살인 편관이 되고 얘는 정관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는 병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화는 초여름이거든요 얘는 장생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금의 입장에서 오화는 사오미 순서니까 바로 목욕지가 되는 거죠 병지, 장생지, 목욕지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주역점도 좀 곁들여서 풀어봤는데 주역점으로는 네탯김에가 나오더라고요 네탯김에는 위에가 천둥, 번개고 밑에가 태기니까 얘는 바다거든요 네탯김에라고 하는 게가 나왔어요 어떤 날인가 하니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위치를 지키는 게 좋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탯김에 속에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이성 문제 관련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남들에게 좀 곤란한 나의 처신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포지션에 만족하셔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날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면 정인이 올라와 있죠 정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성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류라든가 어떤 진단서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나 병원 병원에서 끊어주는 진단서가 되겠죠 이런 서류 관련 일이 생기거나 혹은 병원에 관련된 병과 관련된 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미혼 남자분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금전이라든가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운과 금전운을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금전운과 이성운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미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자식이 갑자기 오늘따라 뭔가를 숨기는 일이 생겨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자식이 밖에 좀 나가는 일이 생겨가지고 화려하게 뭔가 평상시답지 않은 치장을 좀 할 수도 있어요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 혹은 남자친구분들이 일적으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간별로는 어떻게 될까요? 간목일간분들은 오늘 일적으로 뭔가 잘 따라주지 않고 내 말과 내 처음 마음들이 허공에만 머무를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회 의욕이 굉장히 좀 다운될 수가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을목일간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을목분들은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아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임신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 관련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일간들은 끝났고 지금 병화일간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가족 여행을 위해서 본인이 오늘 꼭 해야 되는 날인데 월요일을 대비해서 그 시간을 희생한다거나 본인의 일을 접고 전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화일간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나 내 부인 혹은 내 연인 이런 분들께서 내 마음보다 나의 일처리를 더 잘해줘요 나를 도와주는 날이고요 금전인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좋은 날이네요 무토는 어떻게 될까요? 무토 일간분들은 일하는 도중에 좀 다칠 수가 있어요 오늘 무토 조심하셔야 되세요 무토 일간분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일하시는 도중에 작은 부상을 입는다거나 혹은 어떤 상처를 입어서 수술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 일하시는 무일간분들은 특히 안전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토는 어떻게 될까요? 기토 기토는 좀 좋네요 일적으로 좀 잘 풀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셔서 이미 자식이 좀 컸어요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경금 일감들도 할게요 경금 일간분들은 가족이나 형제들 중에서 가까운 분들이겠죠 이성 문제로 곤란해지거나 난처해지시는 분이 없는지 한번 안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 일간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금 일간분들은 형제 가족들한테 내가 좀 동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연민은 연민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임수 일간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임수 분들은 진행 중에 계약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매매권이라던가 프로젝트권이라던가 이런 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부동산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확인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개수 일간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 내가 학교를 그만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요 또 어떤 계약권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권을 철회를 하시고 다른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수분들은 대학생들인 경우에 전공과목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가족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결심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머니와 이별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어머니와 제외 온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했죠 모두 주말 잘 보내준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개인 상담 요청하실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제 연락처 카톡 아이디 문자 이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중일 수 있으니 문자를 가급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괜찮아요 통화를 주시게 되면 제가 상담이 끊어지거든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올해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